I'm the only reason I just don't like it I'm the only reason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Love, love Love, love My time, my soul 1인 1.2.6.6.6.6.6.6.6.7.6.6.6.6.6.7.7.7.7.7.7.7.1 미션이 있었네요 1인 1닭을 만들고 대단해서 다 같이 앉았다 동시에 이런 2, 1, 뛰어! 하나, 둘, 셋! 고! 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고맙다! 저거 타면 안 돼! 지금 구우신다! 안 돼! 아, 굶지 마세요, 아직! 굶으면 안 되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피자, 김버거! 피자! 정원 입만! 야! 나는 굶어도 우리 하나니까 괜찮아 나 엔하이프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 힘이 나더라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돼 그음! 아! 복잡한 상황, 편하게 살자! 네! 쭈맨, 구두티 셋, 둘, 하나 구두티! 구두티! 네, 나이스! 나이스! 미니키! 정생동!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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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괜찮아 그만큼 내일부터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 야식사? 네, 진짜 맛있어, 맛있어 텐션이 올라갔어 밥을 먹으려 잘 뛰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할까? 야식 먹어야 되잖아요 야식도 있어요 와, 오늘 약간 디저트 느낌인가요? 디저트 맛있겠다 고구마 살짝 먹어봤으면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 넣어서 아니면 살짝 과자? 야식은 공고구마 고구마는 저희가 그냥 드릴 거고요 오, 대박! 베이스, 기본 아, 베이스 베이스 와, 야식 메뉴가 완전 아이스크림 있었으면 좋겠다 열식 아, 너무 맛있겠다 열식이 영어로 보게 열식이 영어로 열식 유, 이 유, 이 야 야 아, 진짜 짠다 진짜 짠다 저희가 게임을 살 거고요 뭐야, 이거? 목, 목, 성대 노래, 노래 후두 20번 일단 이거랑 이거랑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래도, 그래도 머리를 쓸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머리 아니야, 운이에요 운이에요 와 이 페이브릿 다 들어와 있네 아, 맛있겠다 아, 붕어빵 근데 붕어빵은 진짜 필수 옥수수도 필수야 제 같아 한번 먹을게요 그냥 다 필수 그냥 다 필수 첫 번째 그린 스피드 키즈 우와 와, 재밌겠다 와 아니, 아니, 이거는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니키 잘했을 거 같은데 그 속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왜, 왜 포인트를 잡았을 때 아니, 너에 아니, 니키가 그 문제를 잘 이해 못 했어 나 못 할 수 있어 그런 거 봐라 희승이 형이 할까? 희승이 형 희승이 형은 어때요? 하악하는 센스는 있으니까 그렇지 포인트를 쫙 포인트만 이렇게 하면 돼 희승이 형이 합시다 해볼게요 파이팅 제가 여기 안에 네, 풍박도 이거 걷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이거? 뭘 어떻게 해요?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야 안 돼요? 1분 안에 1분 안에 5개 그럼 이거 성공하면 어떤 건가요? 원하는 거 아,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부엌 빵 부엌 빵 부엌 빵 그래, 이제 막내 꼴 챙겨줘야지 먼저 오케이, 맞아, 부엌 빵 가야 돼 오, 바로 그려 오, 좋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잘한다, 잘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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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구리! 잠깐만, 너무 개구리 같지 않은데? 전갈인 줄 알았어 에스가 바퀴버린 줄 알았어 전갈인 줄 알았어 나 이거 포인트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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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이에요? 아냐, 삼겹살 미역 필름 카메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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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쉬워 시간이 좀 열을 부리면 안 돼요 오 마이 갓 럭기 배드민턴? 축구! 농구! 야구! 축구! 응 아니에요? 응? 테닉스! 워터포더! 게임! 게임! 눈싸움! 아! 눈싸움! 눈싸움! 안 돼! 한 번에! 솔직히 이건 다 한 번에 맞췄잖아. 근데 안 된 건 이건 시간이... 그림도 겁나 간단하게 그렸잖아. 이거보다 더 빨리 그릴 수 없어요. 이거는 테이프 글자를 쓰지 않는. 시간이 짧은 거 같아. 그럼 시간 줄여서 한 번 더 할게요. 50초. 그러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젠... 이 정도는... 리키야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마. 이거는 맞추는 사람이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돼. 자, 1분이에요. 자, 2분이에요. 시작! 대한민국! 태양! 태양! 어, 맞아, 맞아. 오! 대한민국. 나 물 안 물린 줄 알았어. 강아지! 오케이, 오케이. 뭐야, 강아지 없잖아. 리키 항상 강아지 저렇게 그래. 그만해! 하키, 하키! 골프, 골프? 아니야, 아니야. 오! 빨대! 빨대, 빨대! 빨대! 하키 스틱처럼 생겼네. 아, 진짜. 하키 스틱처럼 생겼네. 하키 스틱처럼 생겼네. 오! 유리포. 비행기. 내게임. 가래떡.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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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목, 성대. 목. 노래, 노래. 후두. 모래. 가래. 아, 이거 어떻게 끓인 거예요? 가수. 마이크, 가수.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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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아니요. 목구멍. 뿌리. 신인상. 신인상.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아,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 왜 못 끓여?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붕어빵은 언제든지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게임으로? 그래. 잘했어. 맞아. 아쉽지만, 이왕은 실제에 도착하자면 네,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게임을 볼게요. 와우. 두 번째 게임은 눈삶이를 위한 삶은 달걀 찰게요. 눈으로 보고요? 이게 눈삶이, 뭐 안에 볼 수 있겠죠? 그냥 운으로 맞추고. 솔직히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냄새를 맡아도 돼요? 어떻게 봐요? 냄새를 인정. 이거 만져보고 막 그래도 돼요? 아니, 만지면 다 알죠. 어떻게 되는 거지? 입장. 입장. 와,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이야, 이게 어떻게. 아, 뭐야. 너무 다 깨끗해. 뭐가, 뭐가, 뭐가. 아, 근데 진짜 뭐가 보여졌어? 모르겠다. 그냥 바닥에 던져보면 안 돼. 어려운데요? 그냥 찍어도 50% 확률이야. 그냥 찐한 게. 1번은 확실하다. 1번 확실하고 10번도 확실해요. 제 생각엔 이것도 삶은 달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맞는 거 같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날개를 아니야. 20번, 20번. 근데 삶은 계란은 살짝 하얘요. 와, 그러네. 그쵸? 어. 20번. 이게, 이게 삶은 거네. 일단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20, 28번도 내가 봤을 때. 얘들아, 진짜 하얀색도 있어. 원래 계란에. 잠깐, 냄새 한 번 봐. 아, 만지면 안 돼. 아직 안 돼. 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 눈으로만 봐야 되네, 눈으로만. 아, 1번 확실해, 냄새나. 그쵸? 이게 삶은 계란 살짝 하얀, 하얀는데. 아, 지드림이야. 신문지 냄새 나는데. 뭐지? 냄새가 안 나는데. 안에 물이 있다고요. 안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근데 원래 날개란 이런 거 봤을 때. 살짝 주는 정도만. 더 봐. 살짝 들어봐. 어, 어. 이거 왜 들어봐도 돼? 무거움이 있으면. 아니, 누구로만 봐도 뭔가. 얘들아, 이렇게 다섯 개 아니야. 이거 두 개. 이렇게 다섯 개 아니다.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19만, 11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19만, 11만. 19만, 11만. 리키 씨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진짜요? 응. 그런 거 있어? 일단 리키 하나 골라. 아, 나 알겠다. 아, 나 알겠다. 아, 나 알겠다. 오케이. 나 알겠다. 19번. 19번. 히노. 아, 네. 이거 단체전이야. 이거 얘기해줘야 돼. 뭔가 알아. 만져봐도 되는 거죠? 사람을요? 너무 꼼순데, 이거. 제주도를. 3번. 2번. 3번. 3번. 좀 빠르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것도 눈치예요. 1번. 이것도 눈치잖아. 1번으로 드세요. 저, 저, 11번이요. 아, 나. 이게 직접 삶으신 게 아니라 삶은 걸 사 오신 거네. 느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과감하게 10번 아 이거 아니라니까 아 재임 이거 아니라 했잖아 맞아요 숫자 없는 게 이거 아니라 아까 얘기했는데 아 잠깐만요 제가 익은 걸 고르는 거죠? 맞잖아요 야 인마 이거 익었어요 흔들어봐 이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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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 했네 아니야 일본 일본이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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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니키 씨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내일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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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달걀이야 날달걀이야 하나 둘 셋 21 해야 이거 삶은 거 아닌가? 삶은데요? 날달걀이야 삶은데 goin 느낌이 더 변하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아니에요 만하 apprendre 이거 봐봐 이거 이거 희생이 형 거처럼 봐봐 하나 둘 셋 오와 하나 둘 셋 아!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삶은 거네 삶았다 이거 내 것도 삶은 거 같은데? 몰랐어 몰랐어 이것도 삶은 삶은 건데 저도 삶은 거예요 몰라 오는 야식 스크럽을 맛있겠는데? 이거 애초에 마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선생님 확률이 있어 저희 야식을 다 준비하는데 다 실패했죠 하나도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괜찮아 정말 은혜 맡길게요 어? 어? 은혜요 은혜 지금도 없으면 사다리 게임을 할 건데요 사다리? 게임이 사다리 게임인데 아 몇 개 고르기만 제가 이렇게 다 고려놨거든요 와 저기가 제작진이 3분의 1 형이 멤버들이 한 개씩 줄을 그어서 이렇게 다리기 아하 성공! 하면 저희가 준비한 야식 다 드릴게요 네 타요 타 진짜 이게 운이야 이거는 진짜 운이냐 근데 아니면 한 명씩 다 그릴래? 아니면 깔끔하게 딱 한 두 줄 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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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이거 일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있어 이미 그려져있어 안에는 그려져있어 한번 똑같은 것 같고 아 형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야? 아 안 보여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위에 그릴 수 있고 여기 위에 그릴 수 있는 거야 안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여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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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이렇게 딱 딱 진짜 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에이 꽁수만 늘어가지고 다 야 인생은 꽁수야 내가 봤을 때 7명이니까 한 명씩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잠깐만 이거 그래도 그래도 머리에 쓸 수 있나 오케이 머리 아니야 운이에요 운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선거에 향이 나지 않을까? 이쪽에 어 일단은 아 그게 맞네 오 만약에 만약에 여기 여기까지 오면 여기 여기 야 야 아 몰라 그냥 해 이거 우리야 이거 이거 꽝 이거 꽝을 골라야 돼 야 야 이게 확률이 높은 거지 잠시만요 여기 아래는 저희가 무조건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요 왜요 왜요? 다 성공으로 바꾸게요 어떻게 하면 되지? 똑같아요 그거 왜 했잖아 똑같잖아 꽝이 도착했지만 여기 성공으로 아니 그거 알아요 아니 그거 알아요 아니 그거 알아요 이거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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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제가 그렇게 찼어 그냥 오늘 막힐 하니까 여기 안 오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 다른 데로 가잖아 근데 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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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 것보다 이게 더 많잖아요 2개니까 어 그렇네 확률상 확률상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오면 양쪽으로 그냥 만약 여기 오면 이게 여기 오면 이게 여기 오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진짜 닭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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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닭꽝이야 그냥 닭 무료꽝이야 닭 무료꽝이야 무료꽝이야 망했다 망했나봐 망쳐졌는데 망쳐졌는데 오케이 이거 없던 거 이거 없던 거 이거 없던 거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해 어차피 이걸로 해 어차피 문도 없으면 그냥 먹지 말아야지 진짜 이걸로 먹지 말라는 거야 안 되면 닭 네 저희가 진짜 끝까지 안 될 줄 아시고 잠깐만 숫자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숫자를 골라야 돼 숫자를 골라야 돼 먼저 어 몇 번으로? 1? 얘들아 봐봐 1에 상당히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불안하게 2번으로 가는 거 아니 봐봐 이렇게 여기 가운데 막 있을 수 있어 아니 잠깐 잠깐 아니 어차피 운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자 그냥 그냥 하자 승기 지금 성공 실패 한 번에 지금 간식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2번 게임합시다 1번 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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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N.I.P은 신인상 3개 탔으니까 3번 아니 4개 탔 4개 탔으니까 4개 탔으니까 1번 1번 알면은 N.I.C는 투니까 2번 1번 그냥 오케이 1번 어차피 사과 없다며 운이라며 자 1번 자 1번 1번으로 하신 거야?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게 내가 들고 있을게 뭔가 레전드일 것 같아 가자 막 꼬불꼬불 막 있는 거 아니야? 과연 하나 스프라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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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있어 아니 이미 그려져있어 안에는 그려져 한번 헌커팩 생각했어 아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잠깐만 어 어 어 어 오 와 아 아 와 아 끝났어 왜요? 야 이거 아 어 어 아 어 목욕이 마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없다고 쳐도 이 새끼 다 골라도 어쩜이 다 깜짝이야 성공할 수가 없어 우리 진짜 바보들 밖에 없나 봐 미치겠네 고구마 먹으면서 고구마가 제일 좋아? 아 덜지기 아직 준비했는데 하도 아쉽네요 근데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부모 밥만 먹고 싶어요 안 돼 뭐야 저게 뭐야 근데 이거 연습 한 번 끓여야 하거든요 아 둘이 잘하겠네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구마 던지 않아요? 아니 이거죠 이거 똑같은데 아 이거 여기도 시작해 뭐요? 뭐요? 왜요? 본건을 잘하여가지고 본건 막 진짜 치는 게 보이면 안 돼 하늘 아 하늘 건묵만 써보는 자리 저 바로 가 바로 갑시다 자 빨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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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가시죠 막내랑 막내랑 마티랑 파이팅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전! 도전! 첫 도전입니다 도전! 파이팅! 너무 가까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도전! 오케이 아니 괜찮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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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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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그래도 한 개는 고쳤다 한 개 뭐 먹을 거야?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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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뭐야? 음료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음료수 음료수는 있잖아요 와 여덟, 시크 아, 너무 맛있다 일단 오, 나 잔데? 오, 나 잔데? 이거 타닥타닥 소리 너무 좋다 고구마 먹는 사람 오, 좋네 좋은 시간이네 야, 속이 꽉 차있다 야, 속이 꽉 차있다 제이크 할 때 할머니가 아, 맛있겠다 웃어보고 제이크 속이 꽉 차있긴 해 우린 매일 같이 서로를 찾아내는 것 같아 전혀 다른 건가 너머, 서로 마주한 것 같아 그냥 서로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네, 진짜 편하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고 싶어서 넌 얘기 다 하는 걸로 좋네 좋네 난 제이크의 MBTI도 똑같은 나로서 한마디 해줄게 어 뭔가 그냥 이제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그때도 많이 얘기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처음에 가장 잘 맞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서로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 부딪히는 그런 그것도 많았는데 근데 그럴 때 또 많이 제이크가 배려심이 또 깊잖아 그래가지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항상 또 예의를 중요시 생각하는 제이크가 형한테도 뭔가 잘 대하고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항상 뭔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뭔가 제이크 형이 약간 형들 중에서 가장 좀 약간 고민거리를 따로 털어놓는 건 아닌데 막 뭔가 제일 의지되는 아 그런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왠지 모르게 같이 있으면 편해져요 아 그건 진짜 맞아요 진짜 사람들 사람들 뭔가 너무 편하잖아요 chill 왜냐면 저는 이제 리더 경허리로 썼어요 솔직히 나이도 어리고 되게 뭔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형들도 다 있고 근데 그런데도 되게 강하게 의지 갖고 되게 팀을 잘 미끄려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책임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 같아서 되게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아무래도 맏형과 리더는 그 같이 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이 보면은 좀 안타까웠던 게 약간 너무 어린 나이에 팀에 한 팀에 약간 이끄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뭔가 약간 점점 그 힘듦을 많이 느끼면서 어떤 뭔가 성숙 너무 나이에 비해 성숙해지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그만큼 반대로 팀을 위해서 많이 자기 몫까지 희생해서 도와주는 거 항상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고 걱정거리나 힘든 게 있으면은 물론 나도 가끔 정헌이 말 안 들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고민이 있으면은 어떤 형이든 직접 가서 물어보고 하면 좋으니까 원래 정헌이가 가지고 있던 그 밝은 모습을 그 자리 때문에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유일하게 고민을 약간 다 털어놨던 게 희승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데뷔쇼 촬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울면서 희승이 형이랑 말했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진짜 어 그때 리더는 한 2주? 2주 됐는데 진짜 품맹이 리더예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되게 부담감도 엄청 크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맏형일 때는 맏형일 때는 맏형 같은 그런 우리한테 조언 같은 거 해줄 때 그럴 때는 되게 뭔가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배울 게 진짜 많은데 가끔 왜 막내 같을 때가 있잖아 막내 같을 때가 있잖아 이제 그럴 때는 진짜 오히려 희승이 형은 진지한 것도 되게 좋은데 그런 모습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편해가지고 눈물로 앞에 안 보여요 눈물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아유 그렇게 감동이었어 잊어 왜 내가 너무 너무나 발 바꿔줄까 네 아 또 말하고 있는데 에이 아하 아니 제이 형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제이 형은 뭔가 진짜 고마 특히 뭔가 고마운 그런 게 좀 저도 되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맞는 타입이라서 뭔가 누가 꼭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게 항상 뭔가 제이 형이 딱 그때마다 이렇게 와주는 거 같아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1월달 3일 동안 휴가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막 제가 어디 있으면 되는지 계속 고민하다가 갑자기 집에 올해라고 멋있게 해줘서 그럴 때도 배려가 너무 그리고 이거 칭찬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그 혼자 노트북 켜놓고 이어폰 끼고 프랑스어로 아 맞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조금 갑자기 언니를 저한테 프랑스어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가 또 거짓말 이렇게 갑자기 하다 끝나겠지 뭐 또 막 책을 갑자기 사고 얘는 무조건 사고 사고 장비 먼저 장비 먼저긴 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비전에 맞아요 추진력이 있다는 게 맞아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아무튼 선우도 어떻게 보면은 저랑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선우가 저랑 좀 다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더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돌의 직업 이랑 되게 뭔가 그런 끼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막 항상 펠카 그런 것도 맨 처음에 진짜 못 찍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선우한테 뭔가 그런 거 배우고 또 우리도 그동안 선우가 못 배운 것들 뭐 춤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래서 뭔가 계속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저는 뭔가 상훈이 형 보면 리스펙 하고 싶은 게 뭔가 꾸준한 자기 관리와 좀 뭔가 한 가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뭔가 자기가 정하면 진짜 뭔가 그거는 진짜 진짜 꾸준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뭔가 리스펙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기 싫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가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기를 갖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매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걸 보면서도 어른스럽기도 해 보였고 되게 많이 배운 거 내가 까먹고 있었던 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리마인딩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점들을 보면서 항상 좀 많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 니키는 진짜로 진짜로 시작이 왜 그래? 아저씨 한 무슨 니키는 일단은 일단은 옛날부터 춤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일단 춤을 엄청 잘 추는 게 일단 가장 너무 부러워 부럽고 그래서 많이 진짜 요즘에는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림도 잘 그리고 약간 그런 약간 아리스트적인 뭔가 느낌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부럽고 그냥 뭔가 좀 약간 멋있는 것 같아 약간 나이 안 맞게 되게 잘하는 것도 많고 항상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거지만 니키한테 진짜 고마운 게 많긴 해 내가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상황에서 항상 옆에 니키가 항상 많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니키가 나랑 가장 먼저 친해졌어 뭐야 뭐야 진짜 진짜로 기억나? 지금 절망스러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로 확 넘어가 버렸는데 모든 내가 죽을 뻔했던 모든 상황들에 항상 함께 옆에 있어주고 뭔가가 내가 사실상 못하는 것들을 다 어른스럽게 도맡아서 해주고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에이 프롬피스 예아 처음에는 되게 약간 부끄러웠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더 뭔가 고마운 마음도 더 생기고 생각보다 많이 멤버들도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저도 멤버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너무 약간 칭찬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더 약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 어우 아 근데 진짜 근데 이런 얘기 평소에 진짜 안 하잖아요 저희가 아예 안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네 근데 확실히 오글거려도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런 시간 아니더라도 숙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맞아요 시간이 없긴 한데 이런 시간이 왜냐면 생각보다 이런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시간 그러면 약간 평소에 감사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더 많이 싸우고 합시다 우리 어차피 이제 엔하이픈, 엔하이 이제 매 컴백만 할 거니까 여기 와서 하자고 여기 와서 아 이거는 그 얘기 안 한 건데 그 저희가 그 엔하이픈이 저번 앨범을 통해서 진짜 많이 성장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너무 커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를 가고 있죠 아이 저번에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한 걸장을 내기 위해 일단 팬미팅이 중요하니까 앞에 앞에 바로 앞에 나온 이제 팬미팅을 위해서 또 많이 열심히 하고 있죠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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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하이파이브 끝났다 더 부터 오케이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 미션 와우 등산 등산 등산인 거 같긴 네 이거 보면은 바로 다 문 부셔 와 넓다 호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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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화이팅 화이팅 3초 안에 갔다 올라오자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진짜 힘들어 난이도의 난이도의 춤을 골랐다 넘어지면서 지금 이렇게도 춤 자꾸 가 힘들었어요 어쨌든 리얼리티니까 앞에 잠깐 산책 갔다 오는 정도겠구나 싶었는데 시작부터 되게 고하게 시작을 하는구나 머리 때문에 앞에 안 보여 어 어떡해 봐봐 여기 들어? 괜찮은데 또 이런 난이도의 춤을 골랐다 여기는 진짜 생각보다 엄청 가파르고 포기할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야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리더님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매일이 매일이 야 돌아가고 싶어 이 생각에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이야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엔진 분들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그냥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게 좀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백패어로 원해 입니다 헤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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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동할게요 가벼운 너무 잠시만요 어떻게 해 미디기哪裡mee 하나 둘 셋 벨한 공작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